이재명 민주당 후보 분당 자택의 옆집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 용도로 이 후보 바로 옆집의 전세를 얻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금으로 대선 사조직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전혀 몰랐던 집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안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옆집 의혹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지난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후보 옆집을 직원 숙소로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대선 사조직 사무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GH 사장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헌욱 씨였으며 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기본 주택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SNS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의 미스테리 빗장이 열리고 있다며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직원들 식비를 댔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을 통해 배달시킨 많은 양의 음식이 합숙소 직원들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인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해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 재밌게ymouth78-10군의 Zak предает MJ